반갑습니다. 학습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개정생명과학1에 대한 얘기고요. 봐봐, 지금 개정된 거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문제가 되게 쉬웠어. 왜 그런지 소개하자면, 기존에는 여러분 단원 배치가 달라. 기존 교과에서는 2단원이 유전이었잖아. 3단원 앞부분에 자극전달이 있었고 이랬거든. 그래서 9월 평가원 때 유전이 싸그리 다 포함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염색체 유전자 파트, 세포주기, 세포분열 파트, 그때는 또 멘델도 있었겠지. 사람의 유전, 비분리. 이런 문제가 전부 다 9월 평가원에 싸그리 나왔었던 문제들이라서 학생들이 9평을 되게 어려워했었다. 근데 교과가 개정되면서 단원의 배치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9평 때 어디가 나오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4단원이 유전인데 사람의 유전 앞부분까지 해서 염색체 유전자, 세포주기, 세포분열까지만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뒤에 어려운 내용들은 하나도 출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쉽게 출제가 된 편이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의 오답률 베스트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아주 예전에 배워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그런 것들을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주 어렵고 그런 건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해서 봐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아냐 모르냐의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번 해설 강의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거 봐. 이건 뭐 쉬운 거야. 생명과학에 대해서 얘기한 학생들 A부터 C의 발표 내용인데 옳은 학생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 통상적으로 그냥 이건 편하게 그냥 준 문제지 다양한 생명현상을 연구한 학문이다. 생명과학은. 그렇다. 다양한 생명현상을 연구했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다음. 유전학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야. 그러니까 니네가 유전을 배우잖아. 당연하지. 자, 그다음. C. 여러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합적으로 발달한다. 이게 이제 개정생명과학이 되면서 교과서에 딱 바로 나오는 내용이죠. C. 맞다. 요즘 세상에는 그냥 혼자서 막 잘랐다고 쭉 가는 게 없어. 다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C 맞는 얘기. 됐죠? 넘어갑니다. 자, 2번 가보자. 자, 다음은 탄저병 백신에 대한 탐구 과정. 그래서 이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가설이 있고 실험을 하고 있다. 그걸로 봐서는 이게 연역적 탐구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어쨌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다. 자, 백신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탄저병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겠다 문제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양대를 집단 A와 B로 나눈 다음에 A에는 백신을 주사해. 그래서 이제 A 집단에는 백신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B 집단에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탄저병균을 A와 B한테 주사해. 그리고 나서 발병 여부를 확인했더니 A에서는 발병하지 않았고 B에서는 발병했네. 이렇게 지금 된 거야. 해서 백신을 넣으니까 얘는 병이 안 걸리고 얘는 병이 걸렸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문제 봐봐. 올코 틀린 것을 골라라. A는 대조군이냐. 자, 대조군은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기본 집단,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백신을 주사했지요.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줬지. 조작변인을 가해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실험군이 돼야지. 해서 A는 실험군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입니다.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 주사 여부이다. 그래. 백신을 주사하냐 안 하냐가 조작변인이야.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냐. 선생님이 앞에서 그림 보자마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얘기했죠. 자, 이 아이는 연역적 탐구가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